아, 진짜? 어머, 어머, 어머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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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. 염색하는 머리도 괜찮아? 아니, 뚝뚝 끊어지더라. 괜찮은데, 이 정도면? 나는 괜찮은데. 잔머리 뭐야? 끊어진 거지? 진짜로? 너는 끊어져서 슬프잖아, 형아. 누나는 잘라내서 너무 슬픈 것 같아. 그러니까 그만 잘라. 나는 개인적으로 분개 예쁘다. 그래? 왜? 짧으면 너무 남자 같아? 아니, 너는 내 얼굴이 있으니까. 나의 거울이 있나? 저럴 수도 있구나.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구나.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쌓았는데. 그러니까. 근데 이제. 솔직히 쌓았다고 할 수 없지. 다섯 살 차이인데. 그렇게 진짜. 내가 까불었지. 눈을 못 마주치시네. 초찬이 마셨을 거예요. 몇 시지? 몇 시지? 다섯 시 온다고 그랬는데? 어머, 어머. 어머, 시간이? 시간이? 시간이 뭐? 빠르게 빠르게. 떡국 켜야 되지? 네,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. 30분 남았어. 30분 남았어. 어? 왔다. 왔다, 누구야? 누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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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동생. 네. 제 동생이에요. 하이. I fall in love with you. 아이, 예뻐라. 하이. You're early. 몇 시야? 10분 일찍 왔네. 동생이 이렇게 시간을 일찍 일찍 오는 걸 잊고 있었어요. 원래 빨리 와? 한 10분씩 일찍 오는 친구인데. 시간을 안 되죠. 너무 오랜만에 봐서 제가. 동생이 똑같네. 왔어? 헤이.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. 우리 베르베르 스트로베리. 남동생이 오늘 왔어요. 저희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친구고요. 6남매 중에 다섯째고. 다섯째? 네. 동생 다섯째. 제가 제일 자주 보는 가족 중에 하나예요. 왜냐하면 한국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힘든 일 있으면 제일 먼저 함께 있어주는. 형제가 그래. 든든한 지원금이자 제일 자주 오는 친구예요. 그리고 또 얼마나 의지가 되겠어요. 맞아요. 나왔다. 이리 와. 이리 와. 아이고. 좋아하네. 호영이 너무 좋아해요. 저는 혼내고 안 된다고 그러고 그만하라고 그러는데. 아경은 본인들마다. 나왔다. 금방 해줄게 호영아. 잠깐만. 뭐 먹었어? 오늘 밥 먹었어? 요즘 식단 해? 요새 식단은 안 하고 저녁에만 안 먹고 있어요. 그게 식단이지. 멋져. 완전 식단이야. 저녁에만 안 먹어? 저녁에만 안 먹어?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. 다행이 잘 돼서. 됐습니다. Can you help me with carrying this? Can you help me with carrying this? Can you help me with carrying this? 네. 나 씨앙가 닿았어? 나 씨앙가 닿았어? 씨앙가 닿았어? 씨앙가 닿았어. 아 약과도 닿았어? 응. 가져가 갈 때. 아 나 약과 진짜 싫어하잖아. 아 나 약과 진짜 싫어하잖아. 어? 나 못 먹어. 왜? 약과 어떻게 싫어할 수가 있어? 약과는 어렸을 때 먹었는데. 나 어렸을 때 좋아했는데. 다 컸네. 약과가. 응. 칼로리가 너무 높아. 응. 다이어트 효율이 좋지 않아. 그렇죠? 그렇지. 다이어트 효율이 안 좋지. 아 이거는 안 돼. 근데 그래도 살짝 피곤할 때 촬영하다가 한 번씩 먹기에는 좋지 않아? 그러니까. 무슨 에너지 드링크 밖에 없나지? 그거 먹으면 안 된다니까 호영아. 그거 먹으면 안 된다니까 호영아. 나이 먹으면 동생한테 자꾸 잔소리하기들. 그거봐요. 에너지 드링크는 호영아. 습관적으로 먹지 마. 알겠지? 네. 저 내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는 않아. 헤이. 굿 투 씨유. 투 씨유. 많이 해. 잘했다. 진짜 잘하다. 맛있겠다. 잘 돼서 다행이었어요. 저 닭은 한번 해 봐야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돈 많이 벌어서 새해 복 많이 벌어서. 용돈 좀 주시고요. 네. 오해가 좋다. 근데 이거 몇일차 속 더부룩 할 때 아니면 먹으면서 먹지는 봐. 진짜 잔소리 많이 하네. 진짜 장난 아니다. 몰랐어요. 제가 저런 줄. 바쁘지 않아. 맛있는데. 맛있어? 괜찮아? 보기 좋네. 잘 먹네. 잘 뱄어? 양념 잘 안 뱄지 깊게? 누나가 살짝 냄비를 깊은 걸 쓴 거야. 그래서 양념이 위에 있는 고기한테 안 뱀 것 같아. 맛있어? 맛있는데. 누나는 아마 작품 하기 전에. 응. 집 갔다 올까 해. 아 진짜? 응. 아 진짜? 어머어머어머어머나. 저런 것도 해? 어머나어머나. 한번 올 때 최대한 먹이고 보내고 싶어서. 엄마네. 진짜 엄마네. 그러네. 이런 남매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. 그런 것 같아요. 저 집 갔다 오고 싶어. 응. 가고 싶다. 같이 가면 좋네. 한 번도 같이 간 적이 없다. 데뷔 전에. 잘 챙겨주네. 내가 우리 동생들 챙기는 거랑 비슷하네. 기라니랑은 똑같네. 코 입으니까 나와있어, 들레도. 들렴아, 이렇게 너를 알아본다. 처음에는 머리 바뀌면 좀. 약간 무서워했었어? 들렴, 무슨 일이야? 뭐가 무서워. 아니, 밥 먹을 때 밥상머리 만들지는 않은데. 아주 교육이 잘못됐어. 언니 오빠 밥 먹는데. 동생만 오면 저렇게 낑낑거리면서. 맞아, 나도 안 받아서 꼼꼼히 나한테 안 절해. 염색하면 머리끈 괜찮아? 아니, 뚝 끊어지더라. 괜찮은데, 이 정도면? 나는 괜찮은데. 잔머리 뭐야? 끊어진 거죠? 진짜로? 너는 끊어져서 슬프잖아, 호영아. 누나는 잘라내서 너무 슬픈 것 같아. 그러니까 그만 잘라. 나는 개인적으로 분게 예쁘다. 그래? 왜? 짧으면 너무 남자 같아? 아니. 남자 같아? 아니, 너는 내 얼굴이 있으니까. 하여튼 거울이 있나? 아니요. 제네일 수도 있구나. 와,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구나. 네. 아, 어렸을 때는 몰랐거든? 응. 이제 막 설이나 명절 때면 이제 애들이 내려가잖아. 요새는 좀 내려가고 부모님 보고. 시연이 있었으면 그랬지? 그러면 상대적으로 되게. 와, 누나라도 없었으면 정말 외로웠겠다. 그렇죠. 그래서 항상 신경 쓰여요. 뭐 저는 버틸만 하다 쳐도 동생이 이제 같이 하는 친구들이 집에 갔다는 얘기 들으면 조금 마음에 안 좋아. 거짱하지? 집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약간 생각도 많아지고 그러더라. 응. 나 그래도 얘 보러 오잖아. 젤리는 되게 좋아하더라고. 더 애틋하게 떠서. 그래서 누나라도 보러 오고 자주 그러는 게 마음이 편해지긴 해가지고. 제가 먼저 한국 생활을 시작해서 한국에 살고 있었고요.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잖아요.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족에 대한 의미를 조금 다시 생각한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때마침 서로 옆에 가까이 있으니 서로 많이 표현하고 지내게 된 거죠. 한국 생활하면서 감상해드립니다. 내가 18살이 왔으니까 누나 23살이. 와, 어렵다. 뭐야? 둘 다 어렸을 때. 보통이 23살은 누구 한 명 동거지 한 사람 많은 나이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돌볼 나이가 아니겠어. 기억나? 너 오디션도 다 따라다녔게. 아, 따라다녔어? 젊은 엄마는 저렇게 다. 그러기 너무 어렵구나. 동생 촬영도 제가 잡고 샵 다니던데 데리고 가서. 매니저야. 메이크업 시켜서 오디션을 다녔어요. 우리 엄마가 했던 거 그대로네. 아, 진짜요? 그 나이대는 누나도 어른인 척 했던 것 같아. 호영이 나이대 오디션을 본다고 하면 누나 생각에는 뭔가 보호자가 같이 갈 것 같은 거야. 보호자. 근데 누나 없었으면 나는 안 됐을 거야. 근데 누나 없었으면 나는 안 됐을 거야. 근데 누나 없었으면 나는 안 됐을 거야. 저 말을 하는구나. 저걸 느끼고 있다는 게 어디야. 눈물할 것 같다. 그러니까 6남매 중에 제가 맏딸이고 동생이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잖아요. 순번의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. 진짜 어리다. 아이고, 애기다. 연습생활 시작하고 검정고시할 때도 제가 보냈거든요, 학원을. 어이구. 열심히 벌어서. 밥해 먹이고 빨래도 내가 해 주고. 진바라지 다 해 주고. 물론 누나인데 가끔 저도 제 스스로 좀 엄마같이 굴 때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할 때. 저도 모르게 그러더라고요.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싸웠는데. 그러니까. 근데 이제. 솔직히 세웠다고 할 수 없지. 5살 차이인데. 그렇게 진짜. 내가 까불었지. 고마워, 인정해서. 그치? 까불어. 이견 차이가 있었으나 조금 까불었다. 인정? 눈을 못 마주치시네. 미안해서. 미안해서. 좀 많이 마신 거 아니에요? 솔찬히 마셨을 거야. 너무 솔찬히. 6남매면 뭐. 올해도. 늘 얘기하지. 몸과 마음을 건강히. 그럼. 부모님이 얘기하지. 아니. 손 모았어. 손 이렇게 냈어. 내 앨범 여기에 다 있네. 나 안 그래도 누나 거 가져왔는데. 또 봐. 딜레 옷. 패릭. 딜레 새 옷 입어봐라. 일봉지 소리만 나면. 이건 일본 가서 사는 거야? 간식인 줄 알고. 회의 갔다 오면 항상. 딜레 거 한 개, 제 거 한 개. 원래 그렇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잘 안 챙기거든. 촬영 중에 생일날 촬영할 때 되게 많잖아요. 근데 동생이들 이제 케이크랑 편지랑 선물 놓고 가요. 집에. 아 집에다가. 냉장고를 놓고 가요. 쉽지 않다. 쉽지 않다. 아이고. 저게 제일 부러워. 옷 가만히 입는 거. 잘 먹는데? 네. 저거 안 벗어요? 네. 잘 있어요. 진짜 착하다. 매번. 그치? 야, 이번에 이렇게 돼 있네? 아, 두 개 돼 있어. 진짜. 뒤에는 뭐 포카나 이런 거 있는 거고. It's cute. 아, 이번 바이븐 가습이니까. 아, 배고키도 줬다. 매번 저렇게 주거든요. 아, 저렇게 배고키도 쓰는 것도 힘든데. 아, 나중에 읽어. 나는 이걸, 너 없을 때 이거. 어, 부끄러워. 나 갖고 읽어야겠다. 편지 쓰는 동생 귀하다. 고생했다. 만들려고 또 얼마나 고생했을까? 이게 살짝 너의 그거랑 맞바꾼 거잖아, 같지? 내 청춘인 거야? 내 청춘을 담은 앨범들. 여기까지? 너의 청춘이지? 많아, 우리나라. 과일 먹을래? 좀 다 먹었으면? 얘기하느라 말 못 먹었지? 아니. 아, 이거 몰라. 뚜껑이 어디 갔는데, 다빈아. 기본적으로 좀 겁에 좀 들려있는 거 같은데. 고양아 어깨 좀 펴고. 만만한 거 들릴 뿐이지. 이거 누나 선물 받은 거야. 뭔데? 귀엽다. 딸기 이렇게 커? 그치? 큰 걸로 살았어. 딸기 먹어봐, 호영아. 먹게, 잘 먹을게. 괜찮아? 맛있어? 잘해. 형, 이리 와봐. 나 옆으로 할까? 어. 왜 있어? 좁지? 영통 꾸겨 꾸겨해. 어머니. 하이. 하이. 엄마가 얘기하는 대로 떡국 같이 해서 먹었어. wait a little? want to say hi를 둘래? 응. 할머니, 할머니. 엄마가 할머니라고 자기. 우리 아빠도 그러던데. 할머니? 할머니. 오, 뭔데? 하이, 할머니. 호영 씨 엄청 좋아하네. 하이, 할머니. 하이. 하이, 하이. 마리아, 하이. 안 했어. 엄마 새해 독담 좀 해줄래? 어, 일단 첫째는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.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. 둘째는? 조금 더 성장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지. 좀 더 성장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지. no worries, 엄마. 걱정 마시고요. 야, 근데 너희 너무 닮았다. 닮아? 나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엄청 닮았네. 이 각도가 더 닮은 것 같아. 지금 이 각도가. 형이나 이런 선이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. 블랙까지 닮은 것 같아, 셋이 좀. 셋이 엄청 닮았다. 셋이 똑같아. 셋이 좀 닮았어. 똑같이겠지? 너는 왜 닮았어? 질레야? 어쩔 수 없는 가족의 대로 운명이었어. 주인 닮아 봐. 조금 닮아. 알겠어, 엄마. 바이. 잘자. 어머니 기분 좋으시겠다. 얼마 뿌듯하실까? 울컥울컥하는 단어예요, 그렇죠? 신은 동생이랑 얘기하는데 계속. 마음이 울컥울컥하는 거. 가족들. 떨어져 있어서 더 그래. 늘 그렇게 생각해요.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곳. 그게 되게 큰 힘이에요. 눈물 버튼인가 보다 저기. 동생이 앨범 줄 때마다 늘 저렇게 편지를 써서 직접 주거든요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어떻게 알고. 눈물이 진짜. 어디 있겠다. 보여줄게요. 아이고. 떨어져 있어서 더 그래. 응, 맞아. 아, 5번. 그냥 눌랄 수밖에 없어. 들어. 아이고. 든든하겠다. 거의 아들이 어버이날 편지 쓴 기분? 그런 기분이에요. 잘 키웠어요, 참 제가. 누나는 그거 있다. 에너지 드링크를 조금 줄여. 잔소리 계속. 아이고. 저 집에 가면서 하나 사 먹는데. 몰래, 몰래, 마실게. 몰래, 몰래, 마실게. 똑같아. 어차피 우리가 동간 얘기를 하자 지들 종대로 살아라. 먹어라 그냥. 먹고 에너지 좀 내라. 그래. 왜 그러지? 젊은 애가 그러면 안 돼. 뭐 에너지 드링크를 먹으면 정신이 맑아져? 어. 누나가 넷플릭스에서 기가 막힌 걸 발견했어. 뭔데? 명상 채널이 있어. 나 뭔지 알아줘, 콘텐츠. 너무 좋아요. 명상 하는 거, 그렇지? 진짜 좋아요. 명상. 절대 안 하겠다. 어른이 됐어, 제일. 아유, 이제 깨끗깨끗깨끗하네. 이제 가야지. 됐어, 됐어. 그냥 더 그루리나 봐. 받아들여. 아이고, 아이고. 귀여워. 명상이라는 친구가 있어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